어머니들 아버지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가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저희 바람의 나라 사성통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화 입학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창원호!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 어제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태평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내 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건너 건너 건너!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자 이 사람 다같이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안 Jessie. 고고고. 손 좀 지켜요. 일어나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언제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내도 좋아 아내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항상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대서양을 건너 행도양을 건너 백강장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이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만난 나의 사랑은 조금 사랑이야 해평양을 건너 해 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다 해볼 거야 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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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참가자분 중에 무대를 휩쓸고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멋지죠? 박수! 우리 참가자 중에 앵콜 받는 건 한 번도 없었는데 노래 한 곡 더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앵콜, 앵콜 나와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가. 응. 아니요. 땡볼 봤어요, 땡볼. 땡볼? 땡볼? 아, 땡볼.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요제, 노래자랑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 이렇게 천명 천신들 안에 들어가시는 총무님이 계십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은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 번 끊어주세요. 박수 입자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2017년 도움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호등이 합격합니다. 자, 땡볼. 4.3 통일에 뛰어내면.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랑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랑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랑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껏 하나는 당황하고, 항상 알아 하나님이 시키지лять. Q. 오늘은 돈을 꼭 원하는 가운데서ろ, 장미권. 내일은 창미권. 키근ENEEN 지금 Cock. 지근 지금 세상이 제 supplemental 네가 사기 드릴겠지 색이 들겠지ống겠죠. cred Judy ресie 자, ushing Reese sw stinks 날 울리는 땡뻔 날 울리는 땡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길어! 길어! 24시간이야! 자 다이치! 언제도 많이 찾아서 감사드리고 저희 신호중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자 다같이 소리 들려! 2절 들어갑니다 3, 2, 1! 아야가 당신은 야속한 사람 아아 당신은 모든 사람 있다가도 돌아서면 마을에 걸리는 마을마다는 따뜻한 사람 바람이 밀불더 바람, 바람이 너나 밀불더 어디가 손을 목으로 기운, 기운, 기운이 밝혀 잠이 들겠지 자자자자자자 미치 지쳤어요 땡뻔 날이 다 지쳤어요 땡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하 당신은 몸 말리는 땡뻔 땡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뻔 땡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땡뻔 땡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